용문초등학교 교장 신복순은 9월 8일 금에 3,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4월부터 여름방학 동안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하였으며 발표 대회를 통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나도 연구하는 학자는 학생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궁리해보는 용문초등학교의 특색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1에서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프로젝트 발표 대회는 각 학급에 전 학생이 참여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러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우수 학생에게는 학교 장상이 수여되며 보고서 발간 및 아침 방송을 통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도 연구하는 학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 흥미가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